예buat! 오빠 오케이 아 유다이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니 오늘 유치원 끝나고요 철수네 집에 가가지고 철수 어동생이랑 장난감 갖고 논 다음에 달라하는데 철수 엄마가 어깻 대추 치고 가야지 해가지고 나 혼자 깨끗히 치워놓고 왔어 지친다 시월드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며느리인 게 재진해 유나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텔레비전 봤어 유나야 너 7살이야 텔레비전하고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돼 자꾸 나쁜 거 따라하면 너 사람 알았어 오빠도 그만할게 이제 나쁜 거 따라하지마 오빠 최고야 대답 그게 오빠 최고야 김부라처럼 최고예요 아이 참 유나야 오빠가 같이 놀아줄까?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는 선녀와 나무꾼 논의해야 되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마 나무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서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네 누나야 오빠는 신경 쓰지마 야 너 이거 이거 뭐야 누나야 너 왜 자꾸 엄마 아빠 걱정하시게 텔레비 보고 나쁜 거 따라해 난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집 장난감이 왜 없어 얼마나 많은데 어딨어 장난감이 누나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우쭈쭈쭈 우쭈쭈 우쭈쭈 애기다 애기 우쭈쭈 우쭈쭈 이건 애기 할아버지가 혼내킬 때는 옛끼 지친다 오빠 그냥 나한테 묻어가 너무 애쓰지마라 뭐래 애쓰지마라 자 누나이 갖고 놀으면 되지 어 그럼 나도 애기 업어봐 누나 애기 업어봐 애기 업어봐 우리 애기 애기가 없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업었는데 애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야 껴어 잠깐만 그렇지 잠깐만 진짜 놔봐 어 다시 나눠봐야지 자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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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어디 애기 어 잠깐만 너 이거 뭐야 잠깐 입에 너 너 너 누가 엄마몰에 소세지를 너 엄마가 지갑엔 선대도 냉장고에 선대지 말랬지 이거 그냥 어디서 이 말대꾸를 입 닫아 엄마 화났는데 웃고 앉아있어 유나야 유나야 유나 너 이거 뭐야 아 테이브에서 봤어 아 유나야 테이브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자 유나야 오빠가 사탕 하나 줄테니까 이거 먹고 나쁜 거 따라하지마 오빠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대답 크게 고마워 김구라처럼 뭐야 이게 동현아 사랑한다 이게 뭐야 너 이게 아이참 유나야 너 공부 안 하고 나쁜 거 따라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바보 멍청이 무식쟁이 막 이런다니까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아직 회초리로 찰싹 할거야 오바가 회초리로 날 찰싹하면 나는 상피해서 오빠를 탁 절어 탁 절어서 방 방 방 자 자꾸 슉 슉 슉 슉 탁 절어 빵 오빠는 와 와 와 와 와 너 일로와 맴매하게 아 맴매시오 맴매시오 널 일로와 맴매시오 너 일로와 맴매하게 일로와 뭐 자꾸 나한테 맴매한다고 해서 나 하나 더 어? 나 하나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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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화 안낼 때는 시스타 효린 같은데 지금 화내니까 약간 고창석 아저씨 같네 아 아니 나는 효린 아니야 지금 고창석 아저씨야 아니 나는 효린 똑같네 지금 아니 나는 효린 아 나 핫힐러서 나 효린이잖아 나 나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피자 먹고 나 혼자 치킨 먹고 나 혼자 밥 풀었어 그만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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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